썬떡해! 사실 왜 너가 기분 좋아해? 아 좀 부끄러워 부끄러워 왜 너 지금 매우 흥미없다 사실 사실 요즘에 살쪘다 씨부르 씨부르다 씨부르게 많이 살쪄가지고 살쪄가지고 내가 옛날 폰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 아 솔직히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 아 느낌이 실망인데 실망이야 나 의심했는데 선우 형을 가장 편하고 좋아한다 너무 좋아 왜 아닌데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고 생각한다 왜 너무 나도 왜 너무 나도 아 진짜 너무 숨길 수 없구만 강아지보다 내가 더 귀엽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귀엽고 나는 정말 나는 레전드로 진짜 귀엽고 진짜 정말 세계 최고의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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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본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교관봉은 멤버들의 투표로 선정 과연 다음 무대의 엔딩 요정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한국의 엔딩 자막의 엔딩 감사합니다.